여러분은 정말 나이가 좀 드신 한 애국시민이 작성한 그런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공직선거에 대한 문제를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최중구라는 분입니다. 최중구.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최중구라고 한번 눌러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4.15 총선, 3.9 대선에 관해서 아주 축적한 방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엑셀 작업이라든지 포토샵 작업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닥치고 있어 가지고 나라에 장례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자유누릴 생각만 하니까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보고 뭐라고 뭐라고 하지만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금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두 표는 전직 기술직 공무원인 최중구 씨가 정성을 들여서 작성한 이 표입니다. 이 표 한 장이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이 표 한 장만 갖고 전국민이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표입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가로열고 사전선거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다. 가로 닫고입니다. 이것을 제가 해석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하고 대규모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바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것이 바로 최중구 전직 기술직 공무원의 결론이고 이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도표 하나는 그냥 나온 도표가 아니고 그야말로 2년 넘게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추적하면서 내린 가장 압축적인 그런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이 오늘 마치고 나면 이 영상을 잘라서 캡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5월 9일 실시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는 조작선거였습니다. 그 조작은 사전선거 투표 인수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 인수의 6%만큼의 그런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만큼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사전투표자 수의 6%만큼의 위조투표지를 집어넣고 똑같은 것만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이 마이너스 6%만큼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의 5구 대선은 총조작의 율이 12%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투표자 수의 12%만큼을 조작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쑤셔넣은 그런 선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5구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그 결과로 선거 결과가 푸른색인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지금 실시간 방송이 잘 노출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방송은 전반적으로 공병호 tv의 그런 선거 부정에 관한 것들이 다 지금 규제를 받고 있지만 특히 이런 소위 이것을 까발리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쉴드를 쳐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실시가 됐던 두 번째 여러분들 열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고 시군의 그런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의 10%의 표를 여러분들 더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의 미래통합당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10%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총조작률이 20%였습니다. 2017년 5.9 대선과 마찬가지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제를 제조해서 투입한 거대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선거결과는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선거결과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2017년 5월 7일 날 실시했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작의 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5.9 대선에서는 12%를 조작했지만 6.23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 20%를 도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더불어민주당에서 586운동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2017년 집권 이전부터 선거를 조작해서 좌파연구직권 좌파장기직권을 할 수 있는 맹악한 계획을 갖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나섰고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하수인처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선거를 부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복시켜서 자신들이 연구직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찬 씨가 그동안 거듭 주장해 왔던 20년 좌파장기직권 50년 좌파직권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아마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동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울산시장하고 창원선거는 그다음에 조금 두고 그다음에 굵직한 공직선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년 후에 실시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더 개입 정도를 높입니다. 바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선거인 수의 12.5%를 바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후보들에게 다 지지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통합당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있었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마이너스 12.5% 다시 이야기하면 4.15 총선에 참여한 사전선거인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2.5%를 뺏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총 조작이 25%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민주당은 사전선거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선거 결과도 압수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작 게임업계에서 조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개 인간이 두 눈으로 또 머리를 가지고 아 이게 조작이다 이 조작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하는 임계치 그것을 그분들은 maximum capacity라는 용어를 써두고 한계치를 13%로 봅니다. 그러니까 26% 한 후보에게 13%를 밀어주고 한 후보가 얻은 그런 사전투표 수에서 13%를 빼앗는 총 26%를 하게 되면 바로 들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작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13%를 넘어서 안 된다. 총 26%를 조작을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계치 한계치인 26%의 거의 건접하는 전국적으로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 선거인 수의 25%를 조작해서 압승을 거둔 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3구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좀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6.9%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선의 26.9%보다 10% 올랐기 때문에 10% 정도 총 20%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대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나서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36.9% 총 투표자 수의 기준으로 하면 47%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 투표에 응한 겁니다. 한마디로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는 사전 투표 조작을 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확진자 사전 투표와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상당수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표가 나지 않도록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2022년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20%만 조작을 했습니다. 4.15 총선에 비해서 5%가 낮아진 겁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 투표자 수의 곱하기 10% 0.1을 곱한 만큼의 투표 수를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밀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10%만큼을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률은 20%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선거 조작을 단행한 겁니다. 그런데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몰려가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 만일 그들이 10%가 아니고 11%를 사용했으면 총 조작이 22%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8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또 3.9 대선 사이에 여러분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보궐선거에서 또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에 258개 정도의 동일 겁니다. 그 동에 거의 98%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는 모두 44.6%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교차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 투표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기이 현상이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전 투표 조작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월 7일 날 사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당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냥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의 조작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세 번째에 있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선거 조작 2019년 3월 30일 창원성산보궐선거 조작 이 선거들도 모두 다 조작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다 조작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번에 국민의힘의 지난 6월에 있었던 당내 경선도 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관위가 개입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는 조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같은 멋진 도표를 퇴직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학자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하나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개판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난장판 같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고 또다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하는 그런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국민의 힘이 대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새기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우선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전후 상황이나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미뤄보면 바로 586운동권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라는 것은 별도의 그런 이벤트라든지 사건이 아니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 바로 57, 59대선, 2010년 59대선을 앞두고 정교한 그런 선거기술자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실시되는 모든 공직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좌파가 영구직권하는 좌익들이 여러분들 영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체제를 기획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바로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냐 모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기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앞에다가 가오 마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대인을 대통령으로 세워 가지고 그들끼리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는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내란과 반역과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종류의 계획을 세워서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들은 좌익들이 나라를 접수해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체제로 그것을 소위 이야기해서 종복, 친중, 사회주의 정권을 이 나라에 구현해내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도구나 수단의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였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는 더 많은 자유애국신문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익숙한 그런 그림이겠지만 20대 총선은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21대 총선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그 조작행위가 사전투표에 대한 특정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정직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별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바로 선거부정의 실상을 즉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조투표지를 우리가 찾아내지 않더라도 가장 적각적으로 특정 공직선거가 부정선거에서 오염됐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판별하려면 후보별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득표한율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두 투표의 격차는 4박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전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득표를 많이 하고 당일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표를 해버렸으면 그것은 바로 조작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수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의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것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각각 구한 다음에 그 수치가 1에서 3%를 크게 벗어나면 거의 100% 조작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심각한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서울시민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때는 당일투표에 수백만 수천만이 참가하고 사전투표에 이름도 수백만 수천만이 참여하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이 다 함께 미치지 않고서는 수백만 수천만이 아주 비슷한 후보별 득표율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글은 통계법칙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기 때문에 정규제와 같은 관리부실 문제의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조갑제와 같은 부정선거 언모론이 나올 수 있고 국민의힘의 유경준 국회의원처럼 4.15 총선이 98.6%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준석이처럼 부정선거 밝혀지면 정치를 떠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태경처럼 전 황교안 총리보고 당의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당의 이미지를 외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의 한기호 사무총장처럼 삼성장군처럼 뭐가 나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대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여기가 20대 총선은 왼쪽은 다 서울시 구를 뜻합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각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을 빼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새누리당의 오세훈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 그리고 크기가 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라는 것은 다득에 이야기하면 서울시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각 후보에게 던진 득표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서 한 것은 뭐죠?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전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평균적으로 플러스 12.5%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서울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5%를 기록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보다도 12.5%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딱 하나만 보면 뭡니까? 아 4.15 총선이 대규모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올려준 그런 거대한 조작선거였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대로 밝혀지는 겁니다. 이름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관들은 4.15 총선과 관련된 재검표를 뭉개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인천연수홀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를 고민합니다. 그 손을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냥 대한민국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불의와 불법 앞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 학생들도 그냥 1분 그냥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을 대학 교육을 다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이런 수없이 많은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혹시 자기를 해꼬지할 것 같다며 신고하는 겁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들 침묵하는 겁니다. 사전 선거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동양합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은 3월 1일 날 여러분도 고발을 했고 2월 28일 날 저를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전 투표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전 투표하라고 한 사람들이 권영세고 김기현이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지도청들의 반이성과 반논리와 반합리와 반치성에 대해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모든 공직선거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사전 투표 득표율을 12.5%, 10%씩 올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공병호 tv를 철저히 가리고 못 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마치시면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퍼날라 주시고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탄압이 되고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겁나는 이익이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폭파할 정도 폭파하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의 그런 종류를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다른 개인 스캔들하고 다른 겁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폭로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리한 문장이 이겁니다. 현대 통계학의 존립은 어떤 모집단에서 서울시민이라고 하죠. 서울시민에서 추출한 표본집단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임하는 분들 그리고 사전투표에 임하는 분들은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 대상으로 표본집단 1 사전투표자 그룹과 표본집단 2 당일 투표자 그룹은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선거처럼 표본집단의 수가 아주 클 때는 두 표본집단의 특성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세 번 선거 여기서 아마 세 번 선거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달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4.7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공대일이라는 신문에 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의 존립 자체를 뛰어드는 대형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난 세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 진실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침략을 당했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대한민국의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전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좌파 연구직권 좌파 장기직권을 위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거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훨씬 더 강도 높게 2017년에는 12%를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5%를 조작했고 이번에는 확진자 투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0%를 조작하면 충분히 승리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조작했습니다. 22%를 조작했으면 8만 표 차이로 졌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겁니다. 심영희님 지금 TV조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잠시만 조금만 더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이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기가 막힐 뿐만 아니고 다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노후를 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070으로 시작하는 소위 2천만 결집운동 부정선거 근절 견집운동에 여러분들 힘을 대주시고 여러분들이 공tv닷넷을 들어가시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공tv닷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강론으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입니다. 그동안 총론을 말씀드렸고 2017년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5구 대선은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몇 퍼센트를 부정했냐 12%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의 선거인수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총 12%를 조작한 것이 바로 2017년 5구 대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표 하나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왼쪽에 종로구, 준구, 용산구, 성동구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푸른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6%의 득표율을 더 얻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푸른색은 문재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6%를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더 얻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에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상은 어떻습니까? 정상은 여러분들 왼쪽처럼 나와야 정상입니다. 덜쭉날쭉 덜쭉날쭉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작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합쳐서 6%를 빼앗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합은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여러분들 6%를 마이너스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하고 마이너스 여러분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모두 다 뭐죠?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자체가 조작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역의 모든 지역에서 뭐죠?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표를 적게 얻습니다. 두 사람을 합친 것이 뭡니까? 두 사람을 안철수 더하기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가 나온 겁니다. 두 후보의 사전투표 합산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에 비해서 6%는 적은 겁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미친 결과가. 19대 대통령 선거였던 2017년 5구대 선은 철두철미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방법은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총득표수입니다. 그것을 충독시키는 조작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의 12%를 빼앗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5%는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6%를 문재인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의 그것을 빼앗는 총 12%를 동원해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도 사전 선거조작기술자들 민주당의 동아리를 터고 있는 58운동권 정치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거조작기술자들은 바로 5.7 대선 2017년 대선에서 성공을 거둔 다음에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총 20%를 조작하게 되고 12% 20%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0% 25%까지 조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3구 대선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전투표수가 너무나 늘어났기 때문에 표나지 않게 튀나지 않게 10%만 조작하더라도 1%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범죄자들은 고스란히 어디다 증거를 남긴 겁니까? 바로 선거 데이터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특히 선거 데이터 중에 어디에 흔적을 남긴 겁니까? 바로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율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자료가 이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아주 겁납니다.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숫자에 남겨진 여러분들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남겨진. 그래서 지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서 한국에 잠시 귀국했던 젊은 날에 숫자를 공부하신 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단언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인터뷰에서 숫자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지게 됩니다. 숫자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문은 무슨 뭐죠? 이 염색제를 써 가지고 지울 수 있습니다. 숫자를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미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2017년 5.9 대선에서. 그런데 투표함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들 정거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게 부역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남긴 조작한 소위 득표수와 득표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그 득표수와 득표율이 어떤 겁니까? 바로 문재인 후보가 전국 곳곳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남아있는 겁니다. 치울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고 정발시키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전국을 앞으로 저는 조사할 겁니다. 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죄자들이 남긴 모든 선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정의 없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나라는 단 4표의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부정투표제가 발견돼서 전체 무효화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5월 10일 날 대통령에 취임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후한 무치한 취임사를 한 겁니다. 선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도독질하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사악한 일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고 나라 자체를 공산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선거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입니다. 한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분들이 만일 선관위 관계자면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순회 보면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금방금방해 가지고 여러분 절대 부정선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수 있는 가장 큰 간격입니다. 인간은 얼굴이 울그락풀그락하고 가슴이 하고 애들 생각이 나서 절대 부정선거에 손을 가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통 병무 아닌가는 어제 부정선거를 하고 오늘이름 대통령 침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고 다 공정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저는 가능하다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마다의 분야에서 좀 힘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상 정도의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정치학자는 정치학자로서 통계학자는 통계학자로서 공학자는 공학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 줘야 이 진실을 더 확실히 밝힐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 그 당시 앞섰던 분들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한성천 선생 서한기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찍 알아차렸던 그런 생각자였습니다. 저는 2017년만 하더라도 아주 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발언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부정행위를 인지한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분들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수없이 많이 찾아 냅니다.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개표장에서 나온 제외국민 투표를 보라 접어넣은 적이 없다. 봉투보다 길었던 투표용지의 위아래 가운데 접어넣은 적이 없다. 이런 경우에 귀신이 곡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기술자들은 선관위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단골 메뉴가 먼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라 불리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제외국민 투표를 조작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단골 메뉴입니다. 세 가지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전투표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소투표하고 선상투표는 조작을 안 합니다.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남지 않는 장사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입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다 집계가 됩니다. 그냥 거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인천연수월 민경욱 후보의 아주 초창기부터 그런 법률 대리인으로 참가했고 또 지금은 황교안 후보의 비전캠프 소위 선거공정성을 확보하는 비전캠프의 비서실장으로 인한 권오용 연배가 참치하고 비슷합니다. 권오용 그런 변호사님이 이렇게 결론되지 않습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5구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 3구 대선까지 모든 공직선거는 개표 조작과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행한 주범의 역할을 했고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방조한 책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의 하명을 따르는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전체적인 그런 선거조작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쉬운 것은 대법관들이 판례를 통해 지원하는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해서 야당에는 프락치 역할을 자진해서 무슨 이유인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이 하태경이고 해운대에 여러분 지역구를 둔 하태경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란 철떨어진 그 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부의 가진 뭡니까? 육사에 나온 삼성장군인 한교라는 그런 철흥군 내 지역구를 둔 사람이 지금도 부정선거는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조갑제라는 인간이 있었고 정규제라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키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 그래프 서울의 모든 구역에서 2017년 5.759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를 모두 다 뭡니까? 사전선거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6%를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뭡니까? 홍준표와 안철수는 6% 다 빼앗긴 겁니다. 이런 선거가 끝나게 되면 최소한 당대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엑셀 파일 돌리는데 한두 시간만 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힘 수준인 겁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정당이 1년에 500억 이상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살면서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가장 중요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많은 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 하나도 안 하는 반나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대학생 정도가 투입되게 되면 반나절 정도면 엑셀을 그냥 다 돌려가지고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애들이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면 그게 완전히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침략을. 2011년부터 침략을 당하고 2018년에 침략을 당하고 2020년에 침략을 당하고 2021년 보궐선을 침략당하고 2020년 뭡니까? 대선에서 침략을 당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입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나 금수와 다른 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미뤄보면 평소에 갖고 있던 행거를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바로 586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이 일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를 주도했던 송영길 당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우상우 총괄선대위원장이 몰랐겠습니까? 기획단장을 담당했던 이근영 씨가 몰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몰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자기 선건대 몰랐겠습니까? 2017년 5구 대선에 이런 부정을 자기 선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드루킹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세계로 가서 안 되죠. 정말 어렵게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귀한 것은 귀한 것을 잃고 나서 땅을 통탄할 게 아니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행복을.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6.23 지방선거에서도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 투표자 수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중앙선거관리반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는 사전 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사전선거 선거인수에 10%만큼의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다 얹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만큼의 득표수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다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압승한 겁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조작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결코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시의 당대표는 홍준표 씨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산하에 있는 여의도연구원에 선거 데이터 분석을 시켜서 하루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사권을 갖고 정치인들에게는 슈퍼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그야말로 정치인들에게는 슈퍼갑이고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의 종놈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가 될 겁니다. 부정선거가 된다는 것은 그냥 부정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생명 재산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악법을 통과시키면 나라도 사회주가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 조작했습니다. 그게 어디 드러납니까? 구체적인 실물 위조 투표제 안 보더라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에 뭡니까?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세종시장, 경기도지사, 강원지사, 경북지사,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공주지사, 전북지사 다 여러분 뭡니까? 네 군데 빼고 광주 빼고 전남 빼고 전북 빼고 제주 빼고 미칩니다. 조작 안 했습니다. 위에 다 조작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플러스 10% 이상입니다. 총 조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번째는 빼앗은 겁니다.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무려 몇 % 낮습니까? 마이너스 10.44%입니다. 부산시장 어떻습니까? 사전투표가 당일투표에 비해서 마이너스 9.05%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어떻습니까? 5.64%는 마이너스 5.6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플러스 10% 내외로 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도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정도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죠.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들은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0.47, 0.50, 0.18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엄청 큰 겁니다. 모두 다 뭐죠?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다 플러스인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도표 한 장만 보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18년 6.23 지방선거가 어마어마한 그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광역시를 다 훔친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훔쳤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어디죠? 대구시장. 대구시장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시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했습니까? 10.40%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40%입니다. 그 당시 권영세, 권영재, 지금 대구시장 성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권 모신데 그분이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누가 이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통적으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가 70% 이상을 얻는 그런 대구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마음껏 한 겁니다. 경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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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힘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플러스 경남은 8.21% 더 얻었네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남지사 후보로 나가서 그 당시 김경수 씨겠죠.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8.21% 더 얻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울산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송 누구죠? 송철호. 울산시장도 뭐 했습니까? 조작했지 않습니까? 9.05% 더 얻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일투표에 배워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1에서 3%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조작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가 1%에 3% 정도 더 나으면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한 대로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참여한 전남 광주 선거 전남 선거 전북 선거 제주 선거 차이가 있습니까? 광주 얼마 차이 납니까? 0.47 전북 플러스 0.50 전남 플러스 0.18 제주 0.32 자유한국당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48 0.46 마이너스 6.62 마이너스 0.45 1%가 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전남 광주 시민들이 사박 5일 사이를 뜨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에 가서 투표 던진 사람하고 당일투표에 가서 표 던진 사람의 격차가 1%도 안 나오는 겁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7%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마이너스 0.48%입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광주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으면 당연히 뭡니까? 당일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당일투표에서는 우우 몰려가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르게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교차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차투표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뭐가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당일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조작인 겁니다. 이런 기막힌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선관위의 조사건 발동 때문에 종놈이 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의 종놈 이꼴이 국회의원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종놈이 누굽니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인 겁니다.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선거관리위원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겠다 못 박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세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용인을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복잡한 수학이 필요하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고 복잡한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봐라 이야기죠.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표가 안 난다 이야기죠. 어떻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플러스로 뭡니까? 10% 이상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10% 빠지느냐 이야기죠. 이런 기막힌 것을 보고도 입을 쳐닫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게 나라입니까? 짐승들이 세계죠. 동물왕국입니다. 동물왕국.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2017년부터. 나라를 그냥 공산당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기들께 헤쳐먹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훔치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투표나 선거를 도덕질한다는 것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냥 한계치를 넘어간 거의 동물들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보시고 오늘 방송이 나가고 나면 제가 또 잘라서 내겠지만 이 영상을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병호 tv는 철두철미하게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들이 송출이 안 되는 겁니다. 탄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6월 13일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입니다. 다 도덕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실시가 됐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뭡니까? 맨 밑에 강남 3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도 맨 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도덕질을 했습니까? 강남 3구인 강남구 송파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맨 밑에서 25 26 27인데 맨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25번 보면 서초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얼마를 더 얻었는가 한 플러스 11.2%를 얻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플러스 12.90%를 더 얻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플러스 9.81%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이는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1.2% 12.90% 플러스 9.81%를 기록한 겁니다. 이분들이 강남 상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핵가닥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준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딱 한 군데를 빼고 모든 서울시 구청장을 다 훔친 겁니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언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이해찬 대표가 몰랐다? 몰랐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몰랐다? 몰랐겠습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을 다 훔치고 예외 없이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을 모두 다 훔친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을 모두 다 훔쳤다는 것 같습니까? 전국에 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부정성으로 가지고 훔친 겁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좌익들이 연구집권하는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당대표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끝까지 안심했겠죠. 왜? 자기들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부정성 거란 도구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용인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저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용인되는 사회면 떠나야죠. 그 사회를. 짐승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시에서 조작질을 한 겁니다.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동구, 부산지구, 남구, 해운대구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잘 사는 해운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14%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뭡니까? 마이너스 12.3%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조작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서울시 구청장을 훔치고 부산시 여러분들 구청장을 다 훔치고 전국의 광역단체 단체는 다 훔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죠. 6월 13일 지방선거도 사전투표율 강하게 의심된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가 경북지역 평균 10%가 민주당의 당일투표 맞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색 자가 강한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북의 전 지역에서 뭡니까? 경북의 전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10%를 더불어민주당이 더 얻은 겁니다. 10% 조작했다는 겁니다. 10% 조작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10% 빼앗아 가지고 이 10%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6월 13일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게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범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런 짓을 하고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공정하고 이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걸 전혀 배제하고 철도철미하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2016년 20대 총선이 왼쪽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사이의 차이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정상이냐? 같은 유권자들은 4박 5일 사이를 차이를 두고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작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선입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일투표에 비해서 플러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뭐죠? 마이너스 쪽을 확실히 이동시킨 겁니다.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10% 더불어민주당은 10%를 더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0%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쪽으로 확실히 이동시키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확실 이동시키고 이것이 2020년도 21대 총선입니다. 꼭 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18년 6.23 지방선거, 2017년 5구 대선, 그리고 마침내 2022년도 6월 3구 대선, 그리고 특별한 조치나 보완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바로 다가오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다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 결과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 히스토로그릅니다. 지역구별 득표율 차이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일 선거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는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조작이 그냥 떼이 따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선거 때마다 이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정상이 뭐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겁니다. 2021대 총선 결과. 모든 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그래프는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이니까 사전투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득표율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수하게 앞서서나 사전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24곳이 3%포인트 차이로 당나게 결정됐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역대 가장 사상 최고치의 조작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25%를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뭡니까? 플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의 코넬대학교의 노동경제학으로 가지고 박사를 하게 받은 유경준 의원은 98.6%가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미친 그냥 논문을 쓰는 겁니다. 정말 참 비겁한 놈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출세 좋죠. 그렇게 인생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4.15 총선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마다 뭐죠? 플러스 12.5% 이상으로 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많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뭡니까? 마이너스 12.5%만큼 일률적으로 모든 구에서 이렇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계학적 변칙이다 이렇게 부르죠. 유식한 이야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례대표는 더 심하게 조작을 했죠.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의 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도 많이 빼었었습니다. 마이너스 17.4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3%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은 마이너스 39.74%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10.45% 열린민주당은 27.85%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지역구과는 253개로 나누어지지만 비례대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작이 훨씬 쉽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재검표를 응하지 않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민유숙 씨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투표함을 까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증거물들이 쏙수리로 나올 테니까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못 까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2부에 속한. 겁이 나서 깔 수가 없는 거죠. 재판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봉급은 받고 살겠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12.5% 더 얹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들은. 반면에 뭡니까? 마이너스 12.5%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은 빼앗고 그보다 훨씬 심한 것은 군소정당은 다 원내 진출이 하면 위험한 모든 정당은 엄청나게 그냥 다 가져간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위성정당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어 준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 쪽에 밀어버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은 정상적인 겁니다. 모두가 골고루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들쭉날쭉 들쭉날쭉하는 것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결과를. 그렇게 해서 전국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전국의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 결과가 49.9% 미래통합당은 41.5% 의석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겁니다. 4.15 총선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들을 한 겁니다. 4.7 보궐선거 한번 보시죠. 4.7 보궐선거에도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작을 했죠. 똑같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도. 다행히 오세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결과는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박영선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10% 이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전투표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4.15 총선 때하고. 4.7 보궐선거. 2021년 4.7 보궐선거에는 신원식 투스타 같은 그런 육군 투스타 출신은 미래 지금 국민의 힘에 속해 있죠. 사전투표합시다. 사전투표합시다. 그렇게 성명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7 보궐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박영선 후보가 이러면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기사회생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하게 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조갑제 tv가가 부정선거 없습니다. 부정선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급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대안이 없어서 우리가 밀어줬지만. 이렇게 뭡니까. 선관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선관위의 종놈이 된 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편없는 놈들이 그냥 정권을 지고 자주 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4월 7일 보궐선거 한 번 보시기 바람 똑같습니다. 4.7일 보궐선거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불렀습니다. 12.5% 평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마이너스 12.5%입니다. 한쪽은 사전투표를 얹어주고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2.5%. 한쪽은 항상 뺍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2.5%. 4.15 총선입니다. 4.7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 한 것 같습니다. 4월 7일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뭐죠.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10% 정도 얹어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서 10%를. 오세훈 후보는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10%를 빼앗은 겁니다. 정거 없다. 투표하면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도 그냥 선거대이터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데도 감차원 직물감사 안 받겠다. 여러분 이런데도 검찰수도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걸 덮어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런 미친 짓을 586운동은 정치인들이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하찬이 몰랐겠습니까.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우상우 몰랐겠습니까. 윤호중이 몰랐겠습니까. 양경길이 몰랐겠습니까. 이근영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국민의 의사와 철자에 관계없이 자신이 꿈꾸는 좌익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부정선거를 통해서 훔친 겁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도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에서 이런 증거들이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은 재검표를 깔아뭉개고 선관위에 이렇게 성소 판결을 내리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을 개혁하지 않으면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다 뺏어갈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동물들이죠. 그런데도 지금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구 대선의 무선이 똑같습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똑같은 짓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울시 결과입니다. 10%를 던져 죽은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구에서 종로, 중구, 도봉, 용산 관계없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사전 선거 사전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10%만큼 투표수를 투표수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전 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투표수를 뭡니까. 빼앗은 겁니다. 총 20% 조작질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 덕표율 빼기 당일 투표 덕표율이 항상 프로세가 나옵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강남구 송파구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에서도 항상 이재명이 10% 이상을 이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좌파 집권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값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송파 선초 여러분 강남구에서 이재명 후보 함께 10% 이상을 이기게 해줬다. 사전 투표에서 이런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때문에 감사원 직무 감찰을 못 받겠다. 이런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부정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복잡한 수학도 필요 없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치하에서 모든 공직선거는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사에 의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걸 대통령이 몰랐다. 이해찬이 몰랐다. 윤호중이 몰랐다. 송영길이 몰랐다. 우상호 몰랐다. 양정철이 몰랐다. 이건영이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몰랐다. 천만입니다. 다 알았겠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몰랐다. 김기현이 몰랐다. 권영세가 몰랐다. 이준석이 몰랐다. 하태경이 몰랐다. 한기호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유경진이 몰랐다. 이영이 몰랐다. 신원식이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알랑방구인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잘 보여가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저 좀 봐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나라에 그냥 죽든 밥이 되든 나라가 막아든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서는 저 좀 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보시죠. 가장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자 강한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나타난 것 똑같지 않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75% 78%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사전투표에서는 뭡니까. 다 이재명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항상 이런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대구광역시 중구는 구도심지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75% 78% 윤석열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사전투표에서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표를 준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기획을 했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다수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감찰 안 받아야 됩니까. 다시 쇠고랑을 채워야 될 사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대구 동구에는 75% 78% 정도 아마 윤석열을 볼 당일 투표에 지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다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각각 후보의 11%씩 조작 22% 조작했으면 8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7만 표 차이가 어떻게 27만 표 차이 25만 표 차입니까.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키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부산 광역시 강석호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구 전주 다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사전투표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쭉 말씀드린 내용들, 수영구 사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공직 선거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방송은 크게 정말 전직 공직자이자 기술직 공직자,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퇴직하신 최준구님이 간단한 도표로 하나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내가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는 것이 돌이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도표 하나를 여러분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특히 이 도표를 만드신 분은 전직 기술 공무원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이 하셨고 또 시간 되시면 페이스북에 최준구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정선거건절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안 하셨으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결집되어 있는가 아시고 싶으면 공tv닷넷으로 들어가시면 또 그 교회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까지 꾸준히 천천히 그렇게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많이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항상 정의가 이기고 선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병호 tv에 대한 그런 채널에 대한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